안녕하세요 집자빈입니다. 마지막 철거를 오늘 마지막 날 전부 이렇게 다 배웠습니다. 어제 원래 마무리를 지었어야 했는데 어제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방에 잠깐 갔다오느라고 오늘에서야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고객이 원하는 대로 싹 털어드리고 여기도 참 여기에서는 창고로 쓴다고 그래가지고 어 이거 놓고 갈건데 작업등 깔끔하게 마무리를 전부 다 했습니다. 공연공간은 건드리지 않고 4개의 상가를 터고 노래방 하나를 트고 요가 연습장 하나를 트고 소화과 하나를 트고 70평 폐기모 처리를 정말 5일동안 고생하셨습니다. 우리 최사장님 그리고 우리 소 소사장님 그리고 집자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오늘 샤시 업체가 와서 며칠동안 빵 터져있던 샤시도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. 이제 인테리어 업체가 들어오겠죠. 바닥도 깔끔하게 트고 여기서 심하게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내 새끼들이랑 놀아줘야죠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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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